견병 이번에 또 패러디 광고네? 아 근데 뭐 랩 파티비가 다 똑같고 그리고 도대체 몇 편을 찍는 거야? 나도 모르겠다 돈 준다는데 화면 휴식 들어가실게요 예~! 자자 여러분~!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 꼭이요~! 알바문 4달러 뭐? 4달러 플러스 4달러 오케이! 땡큐! 최저 시급은 9,160원 알바문 알바 좀 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너에게 알바 패스 알바문 알바? 짧고 굵게 집중해서 야! 너도 알바할 수 있어 아 예! 다 왔습니다! 동의다! 동의래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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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바문 여보! 아버님 가게에 알바 뽑아드려야겠어요 알바문 한국 지역에 강하다! 알바문 알바 구인구직 5천만 개! 알바문 알바 이즈뱅 치킨 나왔습니다! 알바문 좋은 알바로 으라차차! 알바문 알바를 이즈뱅 알바문 전화 다시 가실게요 다음 중 딸기 우유 핑크를 골라보세요 봤어? 봐! 알바도 능력이다잉 우와! 최고다! 최고! 우와! 진짜 최고의 알바다! 알바문 세상 모든 알바를 리스펙! 컷!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너 이거 출연료 입금 확인했어? 빨리 가져왔다는 거 시키잖아 남한테 이런 광고 잡지 마! 빨리! 빨리! 치다 봐라! 역대급 광고를 제작하신 모든 분들! 존경합니다! 그리고 전국 모든 알바님! 사장님! 리스펙! 수고했다! 알바문 오늘부터는 잡코리아 끝이 다른 시작! 알바문과 잡코리아 컷! 잡코리아 알바문 하고 같은 회사야? 그럼 내 출연료는 누가 주는 거야? 알바문 해주세요! 밤 아침 아침 yim 액 ok 냭 hur